여러분 저희에게 구세주가 왔습니다. 아 형 빨리 와요. 브이로그 최다 출연자 아니십니까? 여러분 지금 저기 재현이 형 방인데 지금 여기 숨었어요. 형밖에 없어요 지금 구세주가 여기. 근데 왜? 형은 그냥 너의 소소한 일상을 듣는 거기 때문에 널 찍어야 돼. 저를 찍어도 되는데 형 근데 팬분들은 형을 엄청 좋아하잖아요. 널 더 좋아해. 귀여운 맛이 있잖아요. 이제 안 귀여워졌어. 형이 23? 저 21?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에 네 말도 못 고쳤다고.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. 아 형. 형. 도와주세요 주성이 형. 안 계신 거 어때요? 완전 아빤데? 너무 아버지. 저희야. 저희는 오늘. 산책합니다. 노래 틀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요. 왜? 아직 일로. 저 바다를 딱 보면서 틀어야 되는데. 저희 오늘 코스. 저희가 걸어갈 코스입니다 여러분. 저희는 여기지만. 여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킬로죠? 3킬로네요. 여기 날씨가 되게 좋아요. 일로 올라갈까요? 왼쪽으로. 차가 온다고 하면. 이렇게 손 들고. 걸어가는. 그걸 어렸을 때 배웠죠? 형. 여기 이렇게 걸어다니면. 저희 팀 형들이나 직원 형들 많이 만나요. 그쵸? 여기가 바다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. 바다랑 가장 어울리는. 제가 한번 틀어봐도 될까요? 예아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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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bruk. 자. 필 auf. 하. say. aken из. call. св. k w lassen. 점점 흥미해져던가 나름 나갔어 뮤직비디오 같아요? 아니 제가 또 바다의 왕자예요 저기 둘러보아도 부선된 파도소리나 뚱보 아이스크림 아저씨 혹시 그날 보셨나요? 쭉쭉 빰빵 날씬한 다리 그날 찾아주세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부드린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랑 부릿지 선글라스에 노랑 부릿지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싫어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자 너 없이 난 해변의 환자 알잖아 너를 잊도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주성이 형이 저 벗었어요 주성이 형이 저 벗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물리지 마 편집 난 두려워 아 제일 꺼냈어 너무 덥한 마치 난 죽어 이게 뭐죠? 이게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마라선대회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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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벌써 뒤처지시나요? 안녕하십니까 지금 형들이 오기로 했는데 형들이 지각했죠? 이거 벌금인가요? 아니요 그럼 뭐예요? 기분만 나쁜거죠 그래요? 동혁이 형도 늦잖아요 형보다 어린이 전 그런걸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햇빛만 딱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커다란 자갈돌 짱돌 짱돌 아이씨 정말 어디 모자란 동생 같군요 싫어요? 싫진 않아요 좋진 않아요 와 이름 너무 시카게 전화인 하셨네 다리에 가시기 신박고 앉으세요 여기는 해수욕장 남자 6명이서 살아가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여기 있는데 닫고 와야 손톱이였다 돌 던지다 엔터니 엔터니 여기 피나냐 왜 와 잘 벗겨 되게 차가울 것 같은데요 생명수 물수집이에요 시험 한번 하시죠 물수집이 대비 대회 그럼 이긴 사람 봐봐 소집이 우와 우와 유리양 치스 우와 내꺄 공이 빠르면 돼 공이 빨라야돼 나한테 이제 형 형 형 한번 보여줄게요 어 반응 우와! 그냥DEA 후려야되냐? 스냅 주면 안 돼요 주석이가 잘한다 아 저 commanded 조금씩 된다 멀리 던지기 우와! 멀리 뭐 던지면 저렇게 거의 이기는 거야? 아 난 nighttime 환경 게임 게more 더 education에 스펀지에 숨소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이 안 된 duas 우와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5초 5초 지금 들어가 핸핸핫 핸핸 지금 들어가 들어가 1 2 4 으 아 흔들려 저기? 저기 이번엔 저기 ち sof unserer 집에 가셨어요 이거 여기 저기까지 저거 사랑해 신발 못하고 아냐 자신 있는 사람 적어 가지 이렇게 안 내며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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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어 나와 나와 찌찌 나오지 형 맞아라 형 맞아라 형 맞아라 형 맞아라 이려있어 이려있어 안 내며진거 가위바위보 예æ스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야재 Krug 저 흰색 둘까지에요 형 잘한다 이번엔 한 발 쓰기 한 발 3초 아이스크림 4개 아이스크림 4개 5초 오케이 안내면 친구 가야발 안 내면 포 안 내면 포 포 포 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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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가지마 하 prof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까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Sant 틱톡 안 돼. 미자 형. 못 나오게 못 나오게. 안 그래 안 그래. 미자 안 돼. 야 이 형 핸드폰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. 얘 해도 돼요. 준사람 넘어가면 준사람 좀 들어간다. 형 나 밀면 형들 핸드폰 다 있다. 어? 내꺼 왜 모르겠냐? 핸드폰 다 있다. 내꺼 왜 두고. 여기 왔는데 발이라도 담그시고 가죠 한 명. 양말 벗고 종아리까지 담그기 저기. 흰색. 흰색 가지. 아 나 여기 안 서 있을래. 형들 나만 노려. 안 넘진 건. 으아아아악! 찌찌찌찌. 뭐 하세요? 아아아아악! 짰어요? 아아아아악! 짰어? 형이 짰죠? 짰어. 형 방금 세 명씩 네 명씩 나왔지 않았는데. 잠깐 타임! 우진이 형 지금 했어요. 아 형 가위봐봐 안 돼. 세니스 지금 찌로 짰다니까요. 가위바위보! 으아아아아악! 오! 예아아악! 잡아. 잡아. 아이형발 아형발 아이형발이야 네 빨리 저기 맨발로 흰색깔 맨발 맨발이야 갑자기 아 발 상머나 있잖아요 몰라 왜! 일단 잡을 수 있는 거 네 밖에 없어 내가 잡을 테니까 저 힘 좀 써 줘 . 안 미려. 절대 안 미려 입이 없다 심화 벗어야 해 심화 벗어야 돼 안 재고 있다 차가워 차가워요? 발목 되어있거든요 저기 가는데 허벅지 펜이라고 하시네 당황한다 그냥 차가워 차가워요? 차가워 손 잡아줘야지 손 잡아줘야지 손 잡아줘야지 아 맞아 어거워 심판에 흥놨어 어흥 어흥 저희는 이제 숙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책이 힘드네요 여러가지 애들이 많아 어 패션이 너무 똑같아 다 회색걸로 같이 들어왔어 각옷을 봐야지 안내 아흥 네 여기 담아야 담아야 아흥 구님 담아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